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드론, 로봇, 이 모든 것들이 인베이디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학습 순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베이디드 프로그래밍 공부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최종 정리된 내용까지 있으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주로 컴퓨터에서 실행되지만 인베이디드 프로그래밍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는 간단한 회로를 만든다고나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동작 원리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시어너부터 탄탄하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인베이디드 프로그래밍의 80% 이상은 시어너로 작성됩니다. C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가져다 놔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죠. 특히 포인터, 비트 연산, 구조체 같은 개념은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GPIO를 제어할 때 메모리 주소를 직접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포인터 개념이 필수적이죠. 다행히도 인베이디드에서 자주 쓰이는 C 개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졌다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다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MCU에는 아트메가 328P, STM32와 같은 보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MCU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시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건 아트메가 328P의 데이터 시트이며 이를 바탕으로 레지스터를 직접 설정해가며 C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예제로 LED 깜빡이기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본을 이해했다면 주변 장치들과 통신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MCU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센서, 디스플레이, 모터 같은 외부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신 방식인 UART, I2C, SPI 이렇게 세 가지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I2C 통신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UART 통신으로 출력하여 디버깅이라는 작업도 가능하니 통신은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앞에서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로드맵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필수, 추천, 선택 순으로 색으로 구별했고 크게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순으로 나눠보았습니다. 필수는 반드시 알아야 하며 추천은 하면 좋다 하고 선택은 직종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 말 그대로 정말 선택사항입니다. 자, 지금부터 인베디드 로드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초보자라면 프로그래밍 언어인 C언어부터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C언어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드웨어라고 표시는 했지만 이 전자 개념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학수학, 회로이론, 전자외로, 논리외로, 컴퓨터 구조와 같은 기본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공부할 때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원리의 입각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전자 개념을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같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전자 개념이 없더라도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익히시면서 예를 들어 GPIO, ADC 해당하는 부분을 익히면서 공학수학, 회로이론, 전자외로 해당하는 전자 개념을 겉먹해서 더 하신다면 정말 완벽한 공부가 될 것이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다음으로는 테스트 장비입니다. 테스트 장비는 전자 개념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로직 분석기, 함수 발생기와 같은 장비들을 꾸준히 공부하시고 사용 경험을 늘리시면서 굉장히 숙달이 되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디버깅을 통해서 수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어입니다. 제어는 정말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실수록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센서에 대한 다양한 경험, 신호처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 PID 제어의 튜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부분도 많이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디버깅입니다. 디버깅도 별표를 무한히 많이 쳐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IDE란 통합 개발 툴로서 소스코드 개발을 하고 그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고 그 컴파일하는 소스 파일이 나오면 제이텍을 통해서 MCU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소스코드를 넣어서 동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디버깅 장비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을수록 많은 MCU를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다는 뜻과 동일하니 이거는 회사 가셔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는 것마다 다 중요하지만 버전 관리도 정말 중요하죠. 내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또한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해당하는 버전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개발도 할 수 있으니 이 Git과 GitLab에 대해서는 평소 학생 때부터 많이 사용해 두시면 회사 가서도 정말 편리하게 버전 관리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 기판 부분은 하드웨어 하시는 분에게만 더 특화되어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이라도 회로 설계와 PCB 아트웍 경험을 해보신다면 나중에 좀 더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토타입 또는 시제품을 만드는 경험을 가지실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하게라도 회로 설계와 PCB 아트웍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프로그래밍 심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모델 기반 코드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C 언어부터 쭉 자연스럽게 공부를 한 뒤에 회사에서 매트랩으로 모델 기반 코드를 만들고 계신다면 트렌드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이 전반적인 부분 없이 바로 모델 기반 코드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익히신 뒤에 프로그래밍 심화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공부하신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료구조 알고리즘이나 상태 머신은 하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회사마다 또는 프로젝트마다 해당하는 부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해두시길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사항 부분도 회사나 아니면 프로젝트마다 다르니 이 부분도 회사에 가셔서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시해둔 이 노란 부분들은 모두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인베이디드 개발자로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니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이디드 프로그래밍 공부를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자세한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인베이디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라운드였습니다.